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몸이 안좋아 너 또 식혀먹을거야? 뭐 먹지? 우리 차밖에 없다 무슨 일이야? 우리 차 밖에 없다 우리 차밖에 없다 네 오늘은 너무 좋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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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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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길이 헐 좋은데? 이 시간만 안내해주는 그런건가? 아니 거기가 우리 처음 왔던 길이 더 막혔던거야 이번에 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원래 라면은 날씨가 좋으면 그쪽 길이 맞는데 날이 흐리고 길이 막히니깐 이 길이 안내하는거 같아 어린이병원에 대 주차장에 어떤지 주차장에 간지 모르지마 가다보면 나오겠지 다 따라가면 되죠 여기 주차장에 여기 주차장에 여기 주차장에 간지 자꾸 딴 데 보면 안돼 앞에 봐야지 이거 보고 오셨어 근데 사람이 뛰어오잖아 그러니까 난 주의할 수 밖에 없지 여기 주차장에 간지를 하나 이틀에 이틀에 진짜로 눈치로 잡아먹을거는 그 다음에 지휘에 미치는 왜 이러냐? 왜 이러냐? 엄마 웃기세요 어차피 공간 주차장으로 오는 거였네 조금 더 내려가 저기 파란불이 모여있다는 건 전 장애인 주차가 모르겠어요 저런 거 다 바뀌잖아 아아 떨어진다 아아 떨어진다 똑같이 말이야 떨어진다 여기다 대도 될 거 저 안에 지난번 됐던데 저 안에 지난번 됐던데 저 왼쪽 편 사진은 많이 응 저쪽으로 가자 이곳 쪽으로 세탄 부침이 나갈게 다 비싼 생각하고 있는 거 같아 응 이번엔 한 칸 다 내려갈 거 같아 혼자 혼자 나만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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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넓은데 저 안쪽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넓은데 저 안쪽 스스로 직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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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왜 못 봐? 응 못 봐 요다 대도 돼 while in this place 또 급하게 애준이도 같이 갔네? 애준이도 같이 갔다. 시장 조것은orest게 해주세요. 스테이 많이 먹어야지. 기다려. 요구맛이 남긴plex 소소를 만듭니다. 스테이 많으면 좋다고 합니다. 눈 건드리면 못 쓰니깐 느낌이네 엄마, 나 진짜 안 나? 응 헤헷 헤헷 아들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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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담글까? 감사합니다. 나 못 벗은다. 안돼. 너랑 엣지엣지해서. 응? 넣어줄게. 응. 뭐 할까? 저건 닫고. 나 보여줬네. 보여? 왜? ㅋㅋㅋㅋ 왜? 왜?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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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장 켜? 응 비장 켜? 응 비장 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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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국수는 여보가 해줘도 맛있다고? 아니야, 그 맛이야 이건 양념 맛이 내가 한 게 더 맛있는데 그 맛이 그 맛이 그 면발의 질감 잡채는 확인할 때 그것도 다 사서 면 사는구나 난 거기 잴면서 와줘 이제 잠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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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잠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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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가 이상하다. 날씨가 이상하다. 한 번 더 없어요.'" 그거는 뭐라 그래? 다행이다. 그렇기 하나. 날씨가 날씨가 위에 위치한 날 공식 채용. 몇 번 해서 잘 guard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